가보자고 약간 바람이 쌀쌀하다 자 여기가 시야방지되어 가는 길 처음 와봐 왼쪽은 공장단지 그리고 오른쪽은 바단에 이거 뭐야 뻘이야? 너 이 도로가 시어방지에 가는 이게 다리야 뭐야 방파제야 아 그렇구나 방파제 구나 어 아 우리 할 우리 할리 형님 들 핸들이 어 여름에 반팔이 뭐 겨털 보이게 인데 하위 차로로 가자 어 손실 없고 이게 안개가 좀 많다 미세먼지야 안개야 저 지랄하니 욕먹는 거야 어 여긴가 봐 전망대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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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시원 아래 달전 달 전망대인데 지금 여기 줄을 서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줄을 섰다 갈까 그냥 딴 데 갈까 딴 데 가고 싶어 아니 올라가 보고 싶긴 한데 이거 금방 안줄어들 것 같아 금방 줄어드는 거 아냐 아닐 것 같아 어 여기는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갔고 아이고 좀 깨끗하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치 여기 한번 볼까 커피 사다가 먹을까 우리가 일로 넘어온 거지 건너온 데가 발전소였어 아 우리가 건너온 데가 발전소구나 이런 중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기가 발전소였어 그니까 유리창이 더러워서 잘 보일러나 모르겠네 건너온 길이 요 이쪽 길이고 어 우리 사람들이 경치 이 사진이 다 드론으로 찍은 줄 알았어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